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와, 한동안 날씨가 따뜻해서요. 얘네들이 지금 다 밖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또 너무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응이 안 되나요? 아, 정말. 2, 3일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이제 봄이 왔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제 밖에 테라스가 있잖아요. 전 여기 이사 올 때부터 저 테라스에 식물을 많이 키워야지 이 생각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2월 잠시 그 따뜻했던 시간에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 잔뜩 식물을 사야지 하고 막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서 어떤 게 예쁜가 하고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추위가 오니까 도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아이들 지금 밖으로 다 보내서 빨리빨리 햇빛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휴, 정말. 그리고 이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밖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신랑이 도와줘요. 많잖아요. 아닌가? 저는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애들이 밖에 나갔다 들었다 하니까 저는 되게 조심조심 살살살살 이렇게 만지는데 신랑이 조금 내 거니까 살살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팍팍 도와줘가지고요. 아휴, 이게 자꾸 불어먹는 거예요. 아휴, 진짜 아까워 죽겠어. 미쳐, 미쳐.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요. 아휴, 이 다육이들 이런 입장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살살, 살살 도와줘야 되는데 아휴, 지금 두 개인가 지금 분주려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속상해요. 얼마 전에 이거 분갈이 해줬던 그 센세이션 앵초인데요. 좀 시들해가지고요. 이게 뭘 더 줘야 되나? 지금 햇빛이 부족한 건가? 아니, 통풍이 문젠가? 지금 모르겠네요. 아휴, 정말. 아니,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이제 분갈이 몸살인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꽃을 다 보고 다 보고 분갈이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꽃이 이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렇게 보고 죽으면 사실 아깝지는 않거든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꽃을 다 보고 죽으면 안 아까운데 이렇게 못 보고 시들시들 하니까 좀 아까워요. 크로코스는 지금 한창 지금 한창 너무 예뻐요. 아, 저는 처음 키워봐가지고요. 이 꽃이 이렇게 예쁜지는 몰랐네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장미 앵초인데요. 이렇게 투톤이에요. 3,000원짜리인데 투톤이니까 더 예뻐요. 이 열매가 있는 이 식물은 가울테리아라는 식물인데요. 10월에 하얀색 꽃이 되게 예쁘게 피고요. 이렇게 열매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10월부터 꽃 필 때부터 이렇게 열매 생겨가지고 지금 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새싹도 새싹도 이렇게 나는 게 저희 집에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제라늄이 단풍이 들었어요. 아니, 식물등 아래에서 단풍이 든 건지 아니면 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핑크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단풍이 들긴 든다고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물등에서도 이렇게 단풍이 드나?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떤 꽃이 필까 제가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는 앵초 중에 퀸 만다린이라는 앵초인데요. 거의 지금 만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얘는 지금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고요. 그냥 여기 화분 화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키우고 있어요. 얘는 꽃을 다 보고 한번 해주려고요. 분갈이 해주니까 자꾸 축축 처져서 저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되게 잘 키우고 전문가면 팍팍팍팍 이렇게 해주겠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상대를 보고 얘가 괜찮으면 얘도 한번 건드려볼까? 얘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럼 얘도 한번 건드려볼까?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꽃을 한 3, 4개 정도밖에 안 사요. 이제 화분에 가도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욕심이 나서 잔뜩 사와가지고 분갈이를 지금 안 해준 게 있어요. 근데 해준 애들이 좀 시들해서 얘는 분갈이를 안 해주고 꽃을 다 본 다음에 해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는 팅커벨인데요. 저는 웬만해선 냉해를 안 입어요. 정말 과보하거든요. 근데 얘가 얘를 깜빡하고 우리 신랑한테 부탁했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주면 내가 안에 들어놓겠다. 그래서 밖에 이제 베란 내에서 이렇게 주면 제가 안에 들어놨는데 이거를 신랑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깜빡해서 얘가 하루 정도 추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 하나만 얘 하나만 지금 냉해를 입어가지고 좀 살아나기 기다리는데 지금 축축 처지는 게 아무래도 아유 걱정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금 제가 저는 완전 과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금자나입니다. 지금 김포 어머님이 직접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이것도 한 포트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바이솔인데요. 바이솔이 월동이 된다고 해서 저도 좀 늦게 얘를 안으로 드렸어요. 점점 이게 죽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바이솔이 이게 월동이 된다고 했는데 많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식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또 사야죠. 저도 자꾸 죽이고 자꾸 사는 식물이 있어요. 저는 목마가렛 목마가렛을 매년 죽이고 또 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키우면 이상하게 분갈이도 열심히 해주고 잘 키우는데 죽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너무 예뻐가지고요. 매년 사고요. 길에 사피니아 아시죠? 사피니아 이렇게 조경수로 많이 있잖아요. 사피니아도 제가 매년 사가지고 한 3개월 키우면 죽더라고요. 사피니아 제가 워낙 좋아해요. 나팔꽃도 저 한번 심어봤어요. 그런데 나팔꽃은 꽃이 되게 양이 작더라고요. 사피니아랑 나팔꽃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년 사피니아도 사서 죽이는데요. 예뻐요. 한 두세 달이라도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풍성하게 피고 기쁨을 주니까 죽이면 뭐 또 사고 키우고 또 사고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식물들 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앗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지금 제가 나눔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 뿌리 정리용 핀셋이 필요하신 분 나눔 신청에 응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